스킨 듀얼 시시 마스크를 했는데요. 시시의 아름다운 품격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. 세안 후에 스킨 다음에 눈코입을 맞추어서 아래쪽에서 귀 걸치는 선. 귀 걸쳤어요. 그리고 약간 늘어나는 탄성이 있는 거고 얼굴에 착 달라붙은 그런 느낌은 없는데 순면 치고는 잘 붙어 있어요. 금방 저는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붙이고서 20분 후 놔두면 되고 완벽하게 밀착된 흡수를 물론 매끄러운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에센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목에 좀 발라줍니다. 원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올려주는 게 더 좋아요. 주름에 많이 있는 것 같다. 떨어지지 않네요. 이렇게 손으로 괜히 안 묻은데 이렇게 좀 더 발라줘요. 조용히 안 묻혀요. 이쪽으로 남아있는 에센스까지 부드럽게 부드럽게 완벽하게 발라주셨어요. 손에도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해줍니다. 20분 후에 약간 5분이 지났기 때문에 20분 후에면 30분에 띄워야겠네요. 제가 띄워보겠습니다.